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.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 두 정상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로 합니다. 소련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2년 전 서울 올림픽 때 소련 대표단에게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말이 있지 않았대요. 북방 외교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일이 되겠죠. 그죠? 자 다음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아마 이렇게 화해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6.15 남북공동선언 나아져 있고요. 김대중 정부라는 거 우린 알 수 있겠죠. 최초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라던가 경의선 복구사업 같은 게 시행되기 논의됐던 그러한 정부가 되겠죠.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? 통일주체국민회에 있을 수 없겠죠. 요거는 유신헌법 때 설치가 됩니다. 박정희 정부 때고요. 자 7.4 남북공동성명 나와져 있습니다. 요것도 박정희 1972년도 되겠죠.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. 그렇습니다. 노태우 정부 시절에 요렇게 북방 외교도 있었고요. 북한이랑 같이 모르래요. 요렇게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기도 했고요. 한반도 비핵화 선언 같은 것들도 있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 판문점에서 정전협정 요거 아니죠. 그죠? 자 한일 국교 정상화회담이 개최되었다. 요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기가 생각외로 조금 그래도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. 정말 남북에 화해협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거든요. 따라서 정부별로 내용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.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답은 3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를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.